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말할 주제가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악성코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침해를 하고 싶은 그런 공격코드의 모음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 악성코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IT 보안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공부들을 먼저 이렇게 하시라고 저도 이제 추천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재미를 더 느끼는 것은 모의에킹 파트가 제일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뭔가 좀 이렇게 치매 사고 치매를 이렇게 입히면서 뭔가 이렇게 기분도 좋고 그 다음에 뭔가 침투가 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공격이 가능하구나 뭔가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악성코드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악성코드에 대한 리버신 분석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악성코드들을 내가 뭔가 제작을 한다거나 누군가가 제작한 것을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이 악성코드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에킹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 우리가 모의에킹을 공부를 할 때 그런 기본적인 어떤 웹에킹과 이제 모바일에킹의 기본 공부들을 여러분들 하실 때는 이 악성코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개된 여러 가지 공격 도구들 공격 기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하나 즉 뭐냐면은 내가 웹서버를 대상으로 한다면은 그 웹서버 하나의 공격을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악성코드가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시나리오 관점으로 가다 보면은 이 악성코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는 만큼 이 시나리오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부분들이 좀 더 더 그거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악성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 범죄자 입장에서 악성코드를 만드는 사용자 그 범죄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어떤 것을 이 시스템에다가 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용자들한테 어떤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 자 그런데 그거를 사용자 PC들을 감염을 시키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어해가지고 내가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딱 한 명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정말로 저것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만 나는 노리고 싶어. 저 한 놈만 패고 싶어. 아니면 저 정보만 좀 가져오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뭔가 그 안에서 계속 제어를 하겠죠. 5일을 기다리던 10일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을 계속 기다리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가져오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악성코드를 만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건 별로 돈이 되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은 악성코드, 자기가 만든 악성코드가 많은 사용자들한테 배포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제 돈으로 오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냐면요. 저희가 자동으로 이제 어떤 것을 행위를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PC를 내가 악성코드를 배포를 하면은 그 PC가 자동으로 자기가 원하는 기능들이 수행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자동으로 되지 않으면은 그 PC는 악성코드의 역할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 악성코드는 버려지는 거고 다른 PC들의 그런 어떤 행위들, 자기가 원하는 행위들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또 추가적인 어떤 공격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범죄자 입장에서는요.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을 할까. 이 사용자한테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목표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시스템에 대한 그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나 개인 PC에 대한 그러한 환경들이 분석들이 되면서 그 시나리오들을 다 달리해 줘야 하는 겁니다. 모든 환경들이 다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시나리오를 해서 좀 더 2차적인 공격, 3차적인 공격들을 연결을 할 수 있냐. 이것들을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두 개죠. 자동으로 어떤 행위들을 하게 할 것이냐.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하게 할 것이냐.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모이해킹, 우리가 공격기법인 해킹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모이해킹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도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정하면은 그것을 내가 감염된 사용자한테 어떤 행위들을 하게 하는 거. 이거 만들 수는 있는데 실제 모이해킹을 할 땐 그것을 이제 수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거기까지 침투를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은 악성코드들과 매우 유사하다. 왜 악성코드는 그런 공격코드를 자동으로 하나씩 프로세스를 만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악성코드가 배포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배포잖아요. 그래서 이 배포를 할 때 여러가지 배포 방식들이 있는데 최근에 배포하는 방식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수백가지에요. 수백가지고 수천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수만가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첫번째는 제가 문서 파일에서 악성코드들이 요즘은 많이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을 제일 잘 낚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일 서비스를 다 사용하잖아요. 근데 메일 서버 네이버나 다음이나 어떤 사용을 하다보면은 여러가지 문서 파일들을 막 뭔가 중국어로 올 수도 있고 미국어로 올 수도 있고 옵니다. 그러면은 뭐 html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통 html로 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피싱사이트. 그 다음에 어떤 doc 파일 같은 거나 엑셀 파일들. 그 다음에 pdf 파일 같은 건데 이게 출처가 불명하지 않아. 그리고 이상한 말투야. 뭔가 번역 말투야. 그렇게 한다면은 거기다 문서 파일 형태의 악성코드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사용자들한테 제일 많이 뿌리는 형태들이 현재는 문서 파일. 그리고 문서 파일의 어떤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사비로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문서 파일 안에다가 집어두면은 이제 스팸메일 차단이나 그런 거에서 좀 우회기법들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있는 스크립트 같은 형태들도 계속 변화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기본적인 cmd 창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파워셋이랑 스크립트를 또 사용하면서 점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용어들을 말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걸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해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것들은 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서 파일들을 열람을 했을 때 이것을 수동으로 문서 파일을 열었네?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사용자가 열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공격할게 라고 할 수는 없죠. 모이킹 할 때는 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악성 코드라는 것은 많이 뿌리고 많이 감염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것들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서 특정 url에 이제 접속을 합니다. 이 url에 접속한다는 것은 악성 코드가 포함된 url. 그 악성 코드 url을 있는 거에서 악성 코드들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러면 이 악성 코드들은 어떤 형태냐? 거의 다 2x 파일이겠죠. 왜 그러냐면 윈도우즈 사용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맥 사용자. 물론 이제 맥 사용자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맥북과 관련된 이게 맥이죠. 맥OS와 관련된 그런 악성 코드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개인 PC든.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는 보통 메일을 통해 가지고 apk 파일 즉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개인 PC 대상으로 다운로드를 받는데 이것도 만약에 악성 코드들이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면은 분리를 시킵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 악성 코드들의 코딩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목표로 할 것인가의 그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는 것인데 그 스크립트에 접속을 할 때도 이걸 분리를 시켜요. 이 사용자가 모바일로 열었는가? 윈도우즈 PC로 열었는가? 맥OS로 열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ex 파일이나 그런 것들도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악성 코드를 어떻게 아무튼 실행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데이터베이스나 그쪽 대상으로 많이 공격들을 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인프라들을 구축을 하다 보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픈도그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 버전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런 데이터베이스, MySQL이나 MongoDB 같은 경우나 PostgreSQL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막 도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보안을 신경 쓰기도 전에 이게 도입이 되는 거죠. IT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 AWS에다가 서비스를 올려가지고 하는 것들도 요즘 최근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이외에 Kubernetes 환경, 독화 환경 이런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웹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프로그램들을 분명히 서버에다가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보안적인 기본적인 환경 설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 설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자 권한을 그냥 루트 권한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 현상들, 환경 설정, 그 다음에 어떤 계정 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 영상에서 제가 뭐 쇼단 같은 경우나 오픈 검색 서비스 그런 데서 공개되는 것들, 환경들을 좀 봤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악성 코더들이 분석을 미리 해요. 그래서 내가 MySQL에 이 사용자가 만약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 MySQL에 관련된 환경 설정들을 이용을 해서 미흡하게 설정된 환경 설정들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악성 코드를 내가 뿌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 최근에 좀 나왔습니다. 최근 다니고 그럼 몇 시간 전에 나왔어요. 몇 시간 전에 나왔던 그런 사례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이제 클라우드 위에 금방 얘기했듯이 어떤 쿠버네틱스 환경, 그 다음에 그 위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 가상 환경들을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무 인프라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URL은 공유를 할 테니까 요것이 이제 그 흐름인 것이죠. 자 공격자가 이런 쿠버네틱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클러스터의 그런 환경 설정, 미흡하게 된 환경 설정들을 이용을 해서요. 그 안에 있는 노드들에 대해서 공격들을 하고 그 안에서 관리되고 있던 그런 컨테이너 환경들을 다 이렇게 자동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가 만약에 이제 100개다. 아무튼 여기 부분만 장악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제어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이 앞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던 것이죠. 이 쿠버네틱스, 이 클러스터 환경에 접속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요것을 이제 공격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요 환경 설정 미흡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 그 컨테이너들은 100개일 수도 있고 200개일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악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악성 서버들하고 연결을 하면서 추가적인 공격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공격자들이 서버 수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을 하면은 또 원하는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가져와야 돼요. 빨리빨리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자동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악성 코드인 거죠. 우리가 말하는 악성 코드 형태. 그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리눅스 셸 형태의 그런 악성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리눅스 바이너리 형태로 또 사용할 때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범죄자가 그 악성 코드들의 프로그램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 요것은 우리가 이제 웹브라우저 형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악성 코드 배포에서 저번에 한번 비율을 봤더니 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특정한 URL에 접근을 해요. 그러면 그 특정한 URL에 접근했을 때 물론 이제 뒤에서 보여주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X 같은 거를 설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설치했을 때 악성 코더가 EX 파일들이 실행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특정한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배포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국내 유명한 엔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러한 취약점 분석 같은 경우 이런 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인터넷 스폴로어 제로데이 분석입니다. 이것도 몇 시간 전에 나왔어요. 지금 영상 기준으로 몇 시간 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 MHT, MHT라고 하는 확장자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스크립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TML하고 똑같은 형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HTML들을 이제 우리가 실행한다. 근데 HTML을 실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URL에 HTML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의 스크립트가 이제 실행이 되면은 이러한 액티브X처럼 내려와서 실행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요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인터넷 스폴로어가 이제 보완이 되어 있으면요. 이렇게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명령어 그 안에 들어가는 명령어에 대해서 차단을 합니다. 아직 실행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또 실행들을 차단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요거는 패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패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건들을 제로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자들은 요러한 스크립트를 막 배포를 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특정 연구원들한테 연구원들이란 것은 뭐냐면 한국이면은 한국의 특정 그런 보완 연구원들이랑 그런 사람들한테 이쪽도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감염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탈출한다거나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겠죠. 보통 최근에 이제 보완 연구원 대상으로도 공격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그러면 보완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격 코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정말로 크리티컬한 어떤 정보들을 탈출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세 개 이 세 개들을 이야기한 것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대표적인 거 정말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배포를 하냐. 자동으로 사용자들이 어떤 특정한 문서 파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브라우저로 그 html을 열었을 때의 그런 상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배포가 됐어요. 그리고 공격자들이 좀 더 자동으로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이제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가져올 수가 있고 시스템을 정말로 그냥 장악하는 목적으로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 형태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하냐. 우선 첫 번째는 요거는 이전부터 많이 발생한 건데 지금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을 차지합니다. 사용자들의 pc에 중요한 데이터이죠. 우리가 pc 안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문서 파일과 관련된 게 그 회사에 관련된 문서 파일들도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악성 코더들이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고 난 뒤에 그 안에 있는 doc 파일, ppt 파일 관련된 것들을 서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제 서치를 해가지고요. 그것들을 묶어가지고 또 zip 파일로 아주 이쁘게 묶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 가져가는 동안에 이제 사용자들이 알아챌 수는 있어요. 알아챌 수는 있겠지만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나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zip 파일로 묶였는지 그 다음에 뭘로 통해가지고 웹파드로 넘어가는 것들이 보이는지 약성 코드의 웹파드죠. 그쪽으로 넘어가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 장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 DLP나 DRM, 그 다음 개인정보 검사 솔루션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용자의 pc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들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가 그 다음에 pc에는 뭐 공인인증서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pc 쪽보다는 모바일 쪽의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진 같은 거 이런 게 있고 pc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드라이브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도 이제 가져가겠지만은 보통 모바일 대상으로 많이 이제 전화번호가 그런 거이기 때문에 거기를 타겟으로 많이 하게 되는 거고 pc에서는 금방 얘기했듯이 어떤 중요한 문서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문서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랜섬웨어를 또 걸어서 뭔가 돈을 더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를 가져가고 난 뒤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랜섬웨어부터 감염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예전부터 계속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좀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랜섬웨어 그 돈 우리가 이렇게 랜섬웨어를 뿌리는 악성 코더들의 뭐 이렇게 증가 뭐 이런 거 피액들을 보면은 조금은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보안적으로 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저 활동들을 좀 더 안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도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가격이 오늘부로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그런 가상화폐들을 노리는 예 그런 랜섬웨어들은 앞으로 많이 발생을 할 거다. 계속 지속될 거다. 요런 랜섬웨어 형태들이 이제 PC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모바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스마트홈이나 그런 쪽 대상으로 또 기기를 할 것이냐 점점점점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에다가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랜섬웨어를 가져가던 사용자의 PC에 중요한 데이터를 가져가던 요거를 수동으로 하진 않잖아요. 다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문서 파일들을 우선 바꿔요. 문서 파일들을 랜섬웨어 해가지고 못 열게 확장자들을 다 받고 그 안에 이제 암호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경고문을 때리는 경우죠. 경고문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텍스트 파일들을 띄워놔야 계속 시작할 때마다 띄워놓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시작 페이지를 이제 자기네다 악성 서버 쪽에다가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경고를 해서 몇 분 남았으니까 돈 줘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형태로 만드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악성 코드에 악성 코드를 만드는 사용자의 그 시나리오 그런 센스 같은 거나 능력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재밌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 PC를 통해가지고 내부의 다른 시스템에 이게 내부의 다른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고 시스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거지만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이나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 직원 PC들을 감염시키고 난 뒤에도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큰 사용자가 만약 탈취가 된다면 그만큼 보안 위협적으로 크겠죠. 엄청나게 위협적으로 위협하겠죠. 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총관리하는 담당자의 PC가 뭔가 악성코드에 걸렸어. 그러면 정말로 그 회사는 정말 끝날 수도 있죠. 끝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PC들을 통해가지고 내부 시스템에 딱 장악을 하면은 공격자들 같은 경우는 이 PC 사용자들이 로그인하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합니다. 실무와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뭐 접근 통제 솔루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접근하는 그 동안에 이제 여러가지 자동 도구들을 거기다 실행을 시키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자가 어떤 거를 입력을 했는가 뭐 키로깅을 할 수도 있고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탈취하는데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이제 자동화를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제 만약 이게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됐어요. 그러면은 화면들을 캡처해서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로그 파일을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 윈도우즈 API를 사용을 합니다. 윈도우즈 프로그램하고 거의 뭐 이거 거의가 아니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화면 캡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이제 화면 캡처한 것을 이제 악성 서버 쪽에다가 보내는 행위까지 하는 것을 자동화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악성 코드인 것이죠. 모니킹 할 때도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내가 보안 담당자의 어떤 정보들을 탈출하고 난 뒤에 그 보안 담당자의 중요한 그러한 비밀번호 패스워드 정보 같은 거 중요한 문서들 그 다음에 화면 캡처 정보들까지 내가 가져올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자동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으로 접속적인 RDP 요것도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RDP를 이용한 디도스 공격 랜선 디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들도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RDP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보통 이제 외부 업체들이죠. 외부 업체의 개인 PC들을 장악을 하는데 그 외부 업체가 계속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정말 있다가 고객사가 요청을 하면 고객의 장비들 장비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접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디아와 패스워드를 몰라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고객의 외부 업체의 PC를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면들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다가 접속을 하고 중요한 시스템에 딱 접속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제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나 저녁에 퇴근해서 PC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간 사이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내부 시스템들 고객에 있는 내부 시스템들을 침투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환경 분석들을 하게 되면은 거기 안에다가 이제 자동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자동 분석 스크립트 같은 경우나 공격 도구들을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요. 내부에 따른 뭐 SSH 같은 경우나 텔레서비스 같은 경우나 이런 데다가 접속을 이제 무작위로 막 시도를 해서 이제 뚫리고 뚫리고 뚫리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자동 도구들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 말이 길어졌는데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를 모이킹을 공부를 하면서도 악성 코드는 같이 공부를 해야 한다. 요건 항상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악성 코드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에 접속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의 그런 행위들을 자동으로 묶어 놓은 그런 기능의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악성 코드들을 어느 정도 많이 수집을 하셔서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행위들을 분석을 해보고 아니면 누군가가 분석한 것들을 블로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부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Bienvenus 한번 보여요. prueboowing how